1. 유대인의 기적과 테펠리 여러분은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무엇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250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너브간네살왕에 의해 나라가 BC 586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세계에 흩어지는 사건이었는데 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25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유엔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았습니다. 1948년 5월 14일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역사적인 독립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독립은 역사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100년만 지나면 그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역사가 기록된 이래 수천 년간 깨지지 않는 불변의 진리 같은 사실입니다. 그런 역사에 새로운 기적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특별한 민족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약 2500년 전에 전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프라가 각 나라에서 그 나라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고수하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나라에서 동화되기보다는 도리어 그 문화에 적응하며 살았다고 할 수 있죠. 한편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각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각자가 살아가는 민족들과 동화가 되어 살았더라면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속에 철저하게 적응하며 살면서도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후가 지난 후 다시 독립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이며 기적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천 년 만에 유대인이 이스라엘 나라로 독립된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모여들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각각의 나라 약 50개국에서 가난한 땅으로 이들이 몰려왔는데 독립이 되던 한 해에 약 250만 명이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이 수천 년을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돌아온 나라들은 소련, 독일, 인도, 중국,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의 여러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나라마다 수천 년간 써왔던 언어가 달라서 한꺼번에 몰려온 유대인들에게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은 적어도 몇 년이 흘러야 해결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개국의 나라에서 수천 년을 살다가 왔으면 엄청난 언어적 혼란이 와야 하는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통일되는 일에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각국에서 몰려온 유대인들 거의 모두가 수천 년 전에 사용하던 히브리인 자신들의 언어를 잊지 않고 배우고 익히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단지 유대인들 중에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언어적인 문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간 언어적인 간격을 뛰어넘는데 걸린 시간 현대 히브리어를 사용한다는 공식적인 정책으로 확정되는 시간 그 시간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몇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가정별로 각 나라에 살면서도 자신들의 언어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익혀왔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나라의 공식으로 확정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죠. 자신들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모두 자신의 나라의 독립을 생각하며 수천 년을 자녀들에게 모국의 언어를 가르치고 교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모국으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외국 땅에서 죽어갔지만 자기 자녀들만은 언젠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대화할 날을 기대하며 수천 년의 언어를 자녀들에게 전수해서 이어온 전통 때문에 이런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모여보니 피부색이 제각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백인, 어떤 사람은 동양인, 또 어떤 사람은 검은색 피부를 가진 유대인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적인 전통과 생활 섭관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심지어 음식 문화조차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검은색의 피부를 가진 유대인도 신앙과 전통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들은 모두 같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기적같은 일이 수천 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테필린 말씀의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에 가도 자신들만의 성경에 입각한 공통된 습관과 종교적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갈 것을 교육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생존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는 그들만의 전통과 신앙을 그대로 보존하고 계승합니다. 이것 또한 유대인들의 세계 속의 생존을 위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즉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의식의 근본은 어딜 가도 변치 않는 우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테필린을 이마와 손에 붙이고 그 안에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6월절에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는 전통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로마, 미국, 폴란드, 프랑스, 소련의 어느 지역에서도 동일한 예식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유대인은 이런 신앙의 전통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의식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근본적인 절기의 예식이나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는 각 나라마다 처세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상관없이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는 기계적인 삶과도 같이 동일합니다. 단지 그들은 살아가는 나라만 다를 뿐입니다. 그들은 모국어인 히브리오와 신앙적인 전통,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핵심 테필린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어느 곳에 살든지 상관없이 세대 간의 어떤 차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의식과 동일한 행동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의 기적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만이 가지는 신비한 삶이며 비밀입니다. 세계 유일의 유대인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지 다른 민족에게는 전혀 생소한 문제입니다. 이는 그들이 삶의 최우선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긍심에서 나오는 결과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민의 역사가 백년이 안되는 한국의 디아스포라는 언어도 국적도 사라지고 전통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동화되어 한국적인 것은 피부 색깔의 외적인 것 외에는 전혀 구별이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편적으로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에 동화되는 것은 백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수천년을 남의 나라의 눈치 보며 핏밥 가운데 살면서도 같은 생각과 같은 비전과 같은 신앙과 같은 전통으로 생존한 것은 신비중의 신비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수천년의 역사적인 유대인의 생존 비밀이 테필린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테필린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라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천만다행입니다. 현재 유대인은 전세계에 약 1500만명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약 600만명이 살고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약 900만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 약 600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계에 흩어져 100여개 나라에 분포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하는 민족 중에 외국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국민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기하게도 각자 사는 나라는 달라도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의 성경을 믿고 있으며 한 언어와 한 민족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정책적으로 여러 나라의 국적을 인정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현재 특별한 사정에 있어 살고 있는 나라에 이중으로 국적을 당연히 가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국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100% 자신은 유대인이며 모국과 국적은 이스라엘이라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국적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이며 이스라엘을 첫 번째 나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질문한다면 당연히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신이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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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